권기창 시정을 비롯해 안동시 방문단이 제8회 실크로드 경제벨트 도시 원탁회의 및 도시관광국제회의 참석자 5박 6일의 일정으로 중국 산시성 시안시를 다녀옵니다. 권 시장은 오는 23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안동의 관광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안동시는 국제회의 참석 도시를 대상으로 다음 달 열리는 안동국제탈춘페스티벌과 인문가치포럼에 초정하고 시안시와는 인문 문화 관광 분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. 산시성 성도인 시안시는 인구 1,300만 명의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관광 도시로 안동시는 지난 2020년 온라인으로 자매결연 후 이번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.